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이야기는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보면 되는데 일단 앞서도 말했지만 어제 지도에서 보면 지도를 보든 뉴스를 보든 보면 여기가 이집트인데 아마 이렇게 기독교든 보시면 옛날에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고 이게 다 이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난 어쨌든 그런데 여기를 막았거든요 가자지구 여기 있는 여기를 국경을 국경을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집트도 지금 경기가 계속 경제가 위기가 와서 안 좋은 상태거든요 난민을 받으면 그 순간 이제 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게 된 그 전에 민간인들은 그 카라는 거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이거 막았기 때문에 떠안기 싫은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변에 그 아랍국가들이 약간 미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뭐 지금 뉴스가 워낙 뭐 많아서 진짜 사실인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정확한 뉴스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아까 또 그 테라비브 쪽으로 뭔가 또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 정확한 이야기만 좀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그 야데이니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전쟁 만약 장기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뭐 증권의 어떤 리서치 이런 거에는 이 장기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화가 되면은 문제가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 장기화가 되면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률이 한 5% 정도 올라서 25에서 30%로 상향 조정 될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기화되면 안 좋은 내용이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쪽 지역의 천연자원 어떤 아니면 뭐 경제 그 관련해서 어 이런 쪽에는 전혀 이제 그 뭐 글로벌의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석유 생산에도 영향을 안 미쳐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 여기서도 그 자기들이 이제 계속 주 면밀하게 보는 게 확전 음 확전이라는 거죠 에스컬레이션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그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어 그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보면 되고 그 어제 그 앞서도 봤지만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이 서한지구 웨스턴뱅크에 있는 여기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같다고 보시면 여기 있는 여기를 했다고 해서 여기를 뭐 다 뭐 그 어떻게 하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 좀 국한될 가능성도 좀 좀 많이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쪽 이야기는 그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 그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 이 숏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지금 어 보시면은 약 400억 달러 정도 그 골드만삭스 모델 역사상 가장 큰 역대 가장 큰 그 숏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숏 스키즈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그런 부분까지를 좀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수도 있지만 수급상 뭐 그런 것도 좀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크지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벤코버 아메리카에 보시면 이 소비자들의 그 펀드 쪽에서 유출이 그러니까 2주 동안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난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유출이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유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s&p500은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이런 개인 투자자 어떤 이쪽의 어떤 그 자금 동향과 시장은 반대로 이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할 사람 다 팔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 그 시장이 지금 반등하는데 여전히 그 그 저희가 기대하는 애널리스트들에 보시면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 지금 급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3분기 4분기 다 예상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 근데 여전히 어 높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그 실제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나와줘야 시장이 안심을 하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가 그 어제 기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다음 세기 그러니까 다음 1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뭐 근데 뭐 굳이 100만 달러가 아니더라도 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그 현재 그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과거 잣대로 뭔가 투자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지금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과거에 그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 그때를 기준으로 주식 투자의 어떤 그 긴 안목의 장기적 투자를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 뭐 최근에 그거에 너무 많은 것을 추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향후에 투자를 좀 하지 말라는 기사가 있고 네 조언이었고요 그게 즉 그 말인 즉 뭐 옛날에도 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 고금리 금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년과 달리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생산기지가 이전되고 있는 거하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 지금 미국도 인구 증가율이 제로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일자리 인력 부족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일자리 수 많은 것도 어 이게 결국 이런 그 인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민 그 밑에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걸 막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그 좀 있으면 풀 것처럼 했더니 오히려 장박을 더 세우더라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그래서 그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 10년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난 10년 동안 그 좋은 성과를 거둔 자산에 이 변동성을 높일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요렇게 보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좀 더 이제 그 주식과 현금 간의 자산 배분을 민첩하게 움직여라 요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인플레이션 해체를 위해서 원자재 투자도 좀 해라 뭐 요런 내용인데 그 배경에 이제 그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금리가 낮은 그 그런 구간의 어떤 투자의 영광 그 과거를 생각하고 향후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은 미국의 또 요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이 변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그 미국의 파업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제목도 세상이 변했다 해요 지금 보시면 파업 그 요 때 빼고 그 과거 이후로 파업이 거의 이렇게 줄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파업이 다시 늘어나는데 올해 이제 42만 명이 파업을 했는데요 요즘 또 확대되면 지금 여기까지 54만 5천 명까지 파업 인구 파업자 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이제 뭐 그 리스크로 또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금 보시면 세상이 변했고 과거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난 4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 변동성 면에 있어서 그 원래 그 보시면 국채의 변동성이 더 적었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의 변동성이 금보다 커졌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좀 바뀌는 흐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뒤바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외적인 게 뭐냐면 섹터 펀드 어떤 흐름을 보면은 테크 쪽에 좀 빠질 것 같은 그 자금 유입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얘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쪽으로 안 가고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게 몇 개 없고 계속 다 이쪽 에너지 빼고는 지금 여기 있는 밑에서 약간씩 올라오는 에너지 빼고는 이쪽은 전혀 뭐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두 섹터만 지금 이렇게 에너지, 테크 뭐 이거 빼고는 이쪽은 전혀 관심이 없나 봐요 섹터의 그 자금 흐름이 썩 다른 그 섹터로는 좀 흐름이 없는 그런 상황 독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 되게 내용이 좀 앞서 이야기했던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데 금리가 하이라니까 고금리가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경제가 메인스트리트 입장에서 밑에 보시면 이 소위 말하는 제로 인트레스트 제로 인트레스트 시대, 제로 금리 시대는 오히려 이제 성장 둔화 여기 보시면 성장 둔화와 그다음에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캐릭터라이스니까 특징화 그렇게 특징 지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좋지만 이제 이거는 메인스트리트 입장에서 좀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계속되면은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고금리가 오히려 이제 경제 전체적인 부분이나 부의 불평등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이게 지금은 고통스러운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계속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기업이든 어디든 비생산적인 자금도 줄일 거 아닙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그 모든 돈을 타이트하게 쓰고 계획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돈이 넘쳐나면 막 쓸데없이 많이 그 오버 투자가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걸 많이 없애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금리가 뭐 그래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경제가 오히려 이제 성장하는 게 옛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금리가 낮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너무 그 경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공짜 돈이 있다 보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구별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조금 이 시기가 지나면은 좀 건전한 경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향후 10년 내다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기업 뉴스 기업을 보면 구글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뭐 각 그 거대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의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칩을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제 그 과거 사례로 보니까 이 TPU를 구글이 T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 그 자체 칩을 만들면 효율성이 그 가치나 이런 게 40배 늘어났대요 이게 과거치 과거 거예요 처음 도입했을 때 소위 말하는 자체 TPU를 사용한 게 외부에서 칩 사서 하는 거에 가치가 40배 이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뭐 소유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성능을 얻는가를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그런데 이런 그 칩을 왜 과거에도 만들 때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빨리 도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내는 불가능하고 한 1년 이후에서 빠르면은 1년 보통 한 18개월 이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 거의 이제 TSMC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파운드에 맡기죠 TSMC의 어떤 생산 능력 뭐 이런 거에 영향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생각하면 결국 또 뭐 약간의 엔비디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구글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워낙 근데 구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TSMC에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영향력이 있죠 일부 이제 큰데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빨리 좀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데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여러 다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TSMC가 다 할 수 없으니 뭐 삼성전자의 기회지만 지금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TSMC의 점유율이 한 50%이 됩니까? 50%? 네 넘죠 넘습니까? 그러면 막 뭐 애플의 M1 뭐 이런 거 다 거기도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노 공정 그러니까 공정별로 다르잖아요 애플한테 지금 제일 좋은 3나노 공정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 5나노 7나노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뭐 아들 맡기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될 거냐 뭐 그런 약간씩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된다 기간으로 봐서 이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네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여기 오늘 어제 나온 거 중에 구글이 생성형 AI 중에 소위 말한 의사를 도와주는 병원을 효율화 시키는 의료진에 도울 수 있는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AI를 이제 도입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팔란티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겹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소위 말한 돈이 많이 되죠 이게 지금 어 되게 뭐 한국이 약간 뭐 뭐랄까요 이렇게 정부 사회가 좀 빨리 돼서 그런지 이런 거 그 그냥 의사들 이렇게 간호사나 이렇게 입명만 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이나 이런 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좀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아직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전국적으로 뭐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그 AI 기반 검색 이걸 이제 도입하는데 원래 이걸 그 팔란티어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들어온 거죠 전반적으로 여기서도 아직까지 뭐 이런 걸 도입해서 하는 비율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여전히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도 봤지만 그 AI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설마 소위 말하는 AI 하이프를 수익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스트러글 문제점이 이제 아직까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은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서버와 칩에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그 또 한몫하는 게 이제 그 전력 이 전력 문제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칩을 또 자체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운데 대부분 그 정행 모델이잖아요 월얼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월얼마를 받아서 단기간에는 이 손실 가능성이 워낙 큰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거대 몇 개 기업 빼고는 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돈을 바로 못 벌어들이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해결 단기간에 막 넘어간다고 해서 돈을 막 빨리 벌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지불할 의향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 AI GPT 그 채치 PT를 쓰는데 20불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GPT4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네 그 영어 해왔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가 돼요 말로 물으면은 대답을 해주는데 그 유튜브에 뭐 밝혀도 있죠 안될공학인가 뭐 그 분이 이제 한 거 보니까 그 영어 해와를 그걸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불 내면 그냥 이렇게 묻고 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에 틀린 부분도 한 번 고쳐서 대답해 주면서 그 소위 말하는 넌 이렇게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내가 넌 나의 여자친구인 누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답을 해줘 그러면 되게 부드러운 여성의 그 영어 목소리를 대답을 해줘요 대화를 네 그러면서 한글로 부르도 영어로 대답해 주고 영어로 부르도 물으면서 물어서 야 문법이 틀리면 한 번 이제 네가 그 지적 그러니까 고쳐주고 또 그 답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불 내고 전화 영어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만큼 이제 돈을 얼마나 낼 거냐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쓸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런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불이 안 아까운 거죠 솔직히 3만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기능 봐서는 나이가 좀 이렇게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거나 이렇게 매일 그게 이제 휴대폰에서만 되긴 하던데 스마트폰에서만 매일 그거 이제 하기만 하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어는 말을 계속 많이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해야죠 많이 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은 웨드부시에서 그래서 이제 AI 설문을 했더니 672개 기업 대상으로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초기 선두주자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메타가 후발주자로 이제 격차를 좁히고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이 AI 사용 사례에 이제 뭐 대부분이 데이터 분석이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여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한 10개 이상의 사용 사례들이 대부분 80% 이상 기업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 도입은 하고 있어요 도입은 하고 있는데 수익하는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팔란티에 오르는데 오늘 나온 거에 그 저번에 그 알렉스 카프 CEO 나올 때 제가 저번에 그 뒷배경에 그 이 저기 뭐죠 AR 그레스 그 뒤에 보인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믹스드 리얼티 MR 서비스하고 IC2를 공개로 했습니다 이게 영상인데 혹시 궁금하시면 가서 이제 영상도 있어요 보시면 돼요 뭐 가서 보시면 되는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기 보시면 요게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프트 홀로렌즈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저기 어디죠 그 메타 뭐 이런 그걸 다 이 MR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그 책은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링크드인의 이 사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 사람이 올해 초에 계정 보호를 위해서 퍼즐을 시작 이건 나중에 그냥 이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 데이빗 마라라는 사람 이 사람의 계정인데 원래 이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가 올해 초에 어 팔란티오로 와서 이걸 한 겁니다 이 작업을 근데 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내놓고 그 국방부와 계약을 통해서 이 헤드셋을 이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시제품에 들어갔는데 10년 계약으로 계약하고 이제 했지만 총 계약금이 219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초기 이제 4억 달러 했는데 약간 뭐 그 부작용이 있죠 멀미 구토 이렇게 이게 쓰고 오랫동안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이런 이 VR 이런 거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데 아 이 데이빗 마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새로운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결국에는 체험에 쓰는 게 국방부 그러니까 군 뭐 저기 군인들이 작전상 투입될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여기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데 좀 그 나름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실시간 데이터 연결 부분하고 뭐 이런 MR하고 연결해서 좀 잡는 부분이 있는데 네 결국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패해야 얘가 받아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던 그 홀로렌즈 2가 들어갔나요 그 3 3는 안 됐고 2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네 나름 이제 그 이쪽을 사업을 언제 진행을 했는지 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모건 스탠드의 테슬라에 대해서 또 그냥 12개월 목표 주가 400달러 유지하는 이걸 또 내놨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좀 그래도 2% 좀 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여기에 주 내용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은 정의 차량이 돼서 소프트웨어가 디파인드 된 베이커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갖추는 어떤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와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경계를 흐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쭉 그 보고서 내용이 그건데 이제 현재 자동차 키 스마트폰으로 이제 키 역할을 하잖아요 대부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 아이폰에 그 버튼 하나 있잖아요 새로 그 정의한 그 버튼 하나 가지고 어 그걸 기능을 뭐 테슬라 차를 시동을 거는 버튼으로 쓸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어 이 자동차와 소비자 기술 디바이스 간의 어떤 시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비 키라는 게 이제 그 그겁니다 아까 말한 자동 이 자동차가 어떤 그 이 헤비 키 로 사용될 가능성 편의를 위해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가 있었고 아 요거는 시간이 되나 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 네 몇 주 안 되니까 네 해주세요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그 이 경쟁 상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구글도 이제 아까 말한 자체 AI 인프라 구축하는 발표도 했고 그래서 TPU V5 뭐 V5 익스텐드 E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AMD의 GPU 인텔의 가오디 메타의 이제 MTI의 뭐 마이크로소프의 아테나 다음 달에 이제 나오는 요거죠 다음 달에 자체 AI 칩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좀 빨리 땡겨갖고 B100 X100 H100 이런 부분에 쭉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제품이 어 이 엔비디아가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 클라우드 부분 때문에 어 이걸 좀 앞서가려고 하고 그 그 다음에 비반도체 인수 전략 그러니까 그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계속 인수를 통해서 계속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뭐냐 과거부터 이제 잘했던 게 소위 그 젠슨 왕이 잘한 게 TSMC에 주문을 할 때 공급망의 나름 달인 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잘한 거는 TSMC에 주문을 줄 때 그냥 자기가 주문하고 이 내가 뭘 못해도 취소할 수 없고 돈은 그냥 줘야 되는 그런 주문도 하고요 물량 확보를 위해서 선불결제도 뭐 합니다 어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나름 TSMC에 신뢰를 많이 쌓았죠 그러면서 이 공급 소위 말하는 어 이런 공급망을 잡아가지고 어 다른 쪽을 좀 많이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 이 GPU 업스트림 부분 특히 HBM 부분에 대부분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어 나머지가 못하게 만드는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도 썼죠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기업이라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썼고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 전략이 어떤 식이냐면 약간 이 이런 거예요 그 상향 판매하고 교차 판매 그러니까 이 GPU H100을 사려고 하면은 번들식으로 다 사야 돼요 너 다 사면은 물량을 많이 줄게 이런 거거든요 아 다 사면 그 뭐 통신칩 그 스위치 여기 말하는 뭐 스위치 광학제품 전부 그 다음에 저가의 어떤 GPU까지 다 묶어서 그냥 이런 거 다 사면 더 줄게 뭐 이런 전략을 써서 좀 소위 말하는 좀 나쁜 거죠 좀 반경쟁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는데 어쨌든 뭐 선두에 나간 사람은 어쨌든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뭐 그 하나 팔 때 끼워서 파는 거죠 그죠 네 끼어 팔기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번들링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당한 데가 소위 말하는 코이브나 뭐 에키닉스 오라클 어플라이드 디지털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GPU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끼어 팔기에 갖고 끼어 팔기를 다 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못 한대요 아마존 같은 데는 할 수는 없는데 자기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찍어 누를 수 있는 데는 좀 한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저번에 오프라인 때 그 설명드릴 때 오프라인 AI 관련 설명드릴 때 원래 그 통신 관련해서 이더넷 스위치의 속도가 인피니밴드 그 스위치보다 높거든요 근데 그 소위 엔비디아는 인피니밴드를 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갈 방향 인 거 같은데 어 따로 이걸 구매하고 싶은데 지금 묶어갖고 얘를 지금 떠넘기는 거죠 한마디로 요것도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이런 식의 부분도 있고요 앞서 말한 향후에 나오는 요런 부분을 독점하는 것도 있어요 네 요기 이런 서비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요런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도덕적인 주식시장의 도덕을 딸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나름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아직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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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